아이고 신났어 어? 호기심이 안되니 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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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옳지 옳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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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 어? 줄을 조금만 더 길게 해보세요 논이 있어서 이 정도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서로 힘도 안쓰고요 또 통솔도 되고 그 정도면 너무 길으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도 돼 버리고 짧으면 계속 땅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지도 막 끌고 가니까 길게 잡아서 짧게 잡아보나? 네 맞아요 옳지 옳지 이렇게 발톱 좀 갈아서 여기야 여기야 쉬지 말고 야 다른 애들도 다 나와서 싸니까 다 냄새, 그게 냄새가 덧방을 다 놓네 아 동구 냄새 맡은 것 같은데? 예 다른 애들 냄새 나니까 싸니까 아이구 아이고 싸는데 밖에 나오면 이제 집에서 강아지도 그렇듯이 영역별로 살려고요. 안에서 안 싸고 참아버리면 일주일 동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싸야죠. 싸는데 나오니까 밥 주고 바로 또 나왔잖아요. 얼마 안 되고. 아이고, 밥도 많이 갈았네. 냄새 맡아라 그래.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도 운동 하겠네요?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자가 보니까 애가 한 2, 3주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날만 기다릴 건데. 네. 여자가 한 10,000명은 돼야 애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하루에 10분이나 나눠 수 있는 건데. 지금 4명이서 하려고 하네. 애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밥 먹는 시간 기다리는 거랑 산책밖에 없으니까. 맞아요. 다른 놀이가 없잖아요. 딱 이날만 기다리는데. 맞아요. 일주일에 얼마나 되었는지. 맞아요. 잘 알아. 집에 있는 강아지도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하는 거 얼마나 기다리는데. 그 시간 딱 알죠? 네. 제가 1분 1초까지도 아는 것처럼 얘들도 딱 기다리거든요. 맞아요. 얘도 이제 발정이 왔거나 가고 있다. 그죠? 네. 발정 가고 있네. 발정 왔을 때 보니까. 애들이 다 지금 정화를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. 야야야야. 아이고. 아이고. 애들이 몇 시간씩 놀아주는 게 아니니까. 또 여기 돌아가면 또 포기도 빠르게 잘 들어가죠. 네. 다른 걸 안 해봐가지고. 그리고 애들이 이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. 불안해가지고. 그렇죠. 들어가려고 많이 해요. 딱 이거까지밖에 모르죠. 이거까지밖에 모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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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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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더워 더워. 어. 어우. 싸고. 어이. 아유. 어이 좋아. 어이 좋아. 안돼 이리와. 더워가지고 짜근. 아이 좋아. 아이구. 아이구 더워. 아이구 더워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